이번 문제는요. 2017년 11월 22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캐스린 슈라이벌을 캐스린 슈라이벌과 그리고 레슬리 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컴마 컴마 나왔죠. 묶어서 전문가입니다. 어디? 운동 중독에 관한 전문가예요. 이 두 전문가가요. 인정했어요. 대절을. 요즘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워치나 그리고 운동 추적기나 이런 기계들, wearable한 디바이스들이 help probably, 아마도 inspire이 뭐냐면 격려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자, sedentary people 하면은요.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하도록? shake up. 시작하도록, 운동을 시작하도록 격려시켜준대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스마트워치와 핀니스 트랙컬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순기능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aren't very active.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운동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게 격려시켜준다? 자, 오케이. 지금 그러면 wearable한 장치는 좋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나 하고 봤더니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지, 얘들아. 그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미안하지만 필요가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들이 하면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자, 그것들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서 그것들은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문가들이요. were convinced. 자, 확신하는 겁니다. 자, 뭘 확신했냐면요. 그 장치들 있죠? 그것 또한 꽤 위험해요. 자, 우리 여지껏 좋은 소리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minus. 그죠? 역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dangerous하다라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용이 흘러가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밑으로 좀만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왜?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shreiber이 설명을 했어요. 대절을. 대절이 뭐냐면 focusing on. 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숫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separate, 분리시킵니다. 자,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분리시키냐면요. 조화를 이뤄요. 그들의 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분리시킨대요. 얘들아,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맞춰서 내 몸이 얘기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들지 않으면 조금 더 잘 이끌 수 있게 이런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면 내 몸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숫자만 올인하게 되겠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분별하게 만들고 그런 무분별함이 It's the goal of addiction. 중독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러닝을 한다. 근데 그 러닝을 뛰는 게 만보여야 돼. 그럼 그 만보만 생각해서 내 몸을 신경 쓰지 못하니까 그럼 내 몸은 위험해지는 상태가 오겠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그죠? 그녀가 언급한 이 목표는 일종의 뭐예요? 여기서 automatic이 뭐예요? 무신경적인 무분별함이다. 라고 해서 지금 쌤이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핵심 내용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치는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위험한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예요? 중독의 목표로서 무분별함이 나오는 거고 그게 무분별함, 무의식적인 무분별함이 됩니다. 지금 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장치는 좋다인지 안 좋다인지를 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문장 쪽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전히도 이 슈라이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has suffered. 자, 여러분 suffer from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디에 고통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 중독적인 운동에, 경향에, 뭐예요? 고통을 받고 있대요. 자, 그리고 다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뭘 사용하지 않아요?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운동할 때.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운동 중독 관련된 연구가인 이 슈라이벌은 역시나 이 장치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럼 장치는 좋지 못하고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석도 또한 중요하죠. 해석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 Get out of. 여러분, 벗어나래요. 너의 의자에서 벗어나세요. 너가 운동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지낸다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운동 중독에 대한 얘기에 장치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이번에 중독. 선생님,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중독만 보고서 봤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 다른 이름. 여러분, 깨질 수 없는 습관의 또 다른 이름. 이 내용 아니죠. 그쵸? 그냥 단순히 중독에 대한 얘기란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장치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우리 여지껏 장치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don't respond.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자,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자, 무분별하게, 즉,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 스트레스에만 집중한 거죠. 장치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정답될 수 없어요. 자, 4번에 it's time. 여러분, 때래요. 이용할 때래요. 뭐래? 진보되어져 있는 기술을 이용할 때입니다. 하면 지금 기술을 좋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안 되고요. 자, 밑에 보니까 자, with technology는 wearable device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학기술을 가지고 운동의 목표를 삼는 게 always,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해서 dangerous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